70%는 물갈이 된다던 국민의힘 부산지역 당협위원장 교체폭이 당초 전망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. KNN이 보도했던 부산시의 CCTV 설치 예산 낭비 문제가 부산시의회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. 한 주 동안의 지역 정가 표정 김상진 기자입니다. 국민의힘의 영남권 현역 물갈이설은 그동안 정설처럼 회자되었습니다. 70% 정도를 새 인물로 교체할 거란 말이 돌았습니다. 특히 부산은 15명의 의원 가운데 최대 10명이 바뀔 거라는 증권과 정보지가 돌면서 전국적 관심을 끌었습니다. 하지만 최근 여권 내 기류는 조금 다릅니다. 김기현 대표, 이철규 사무총장 할 것 없이 대통령 측근 공천설에 선을 긋고 본선 경쟁력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. 중앙에서 활동이 두드러지지 않더라도 지역 관리가 잘 된 의원이라면 공천받을 가능성이 있다. 여권의 한 핵심 인사는 이런 말로 달라진 분위기를 전했습니다. 과거 총선처럼 당협 위원장의 절반 정도 물갈이선에서 진행되지 않겠냐는 예측입니다. 특히 여의도 연구원이 9월 안에 실시할 자체 여론조사가 매우 중요해졌습니다. 후보 간 경쟁력이 드러날 것으로 보이는데 각 당협별 당무감사에도 반영될 것으로 보여 11월쯤 대략적인 공천의 얼개가 잡힐 전망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